단밤보? 한국 고딩의 여행 엄마가 문 닦아 이따다키마스 안녕 형이 그냥 막내 돈까스나 갖다 주고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못 듣고 저희는 공항에 왔고요 돈까스를 먹고 저는 옆에서 지켜볼 겁니다 공항에서 밥 먹는 거 처음인 거 같아요 공밥 돈까스나 갖다 주고 고맙다는 소리 한 번 못 듣고 그래 저희 오사카 가기 전 먹는 이걸 먹고 일본 우동 먹자 공포의 맛을 느끼는 거죠 비교해봐 일본 거랑 지금 배고파서 다 맛있을 거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정모 씨 염색하셨네요 맞습니다 깜장콕으로 들어왔습니다 카메라 건너편에는 미니엄으로 나오긴 힘들겠네요 아니야 그냥 크게 썰게 딱히 썰어줘 엄청 괜찮아요 그냥 좋은 대로 먹자 샐러드 샐러드라고? 샐러드 샐러드 맛있겠다 와 카페 갔다 왔어? 맛있어 미니엄이랑 같이 먹는데 이거 지금 한 세 명이서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야 나 진짜 샐러드에 비벼 먹으라니까 밥이랑 노 야야야야야 아니 흠준이 형이 나 비벼 먹어 이걸 다 비벼 먹는데 제가 한 번에 그냥 도망가 왔다 나 흠준이 비교한 거 다 왔어 그래서 뭐야 너 음료는 나 복숭아빛이 코코넛같이 아니야 음! 담반보? 짜라란 왜 사진 찍을래 사진 찍을래 사진 찍을래 사진 찍을래 사진 찍을래 진짜 귀엽다 야 레오템인데? 나 주라 돈까스를 수프에 찍어 먹는 거야 그냥 여기 찍어 먹으면 훨씬 맛있어 우동을? 그냥 돈까스 진짜 여러분의 꿀팁이에요 맛이 안 느껴질 것 같아 수프에 찍어 드셔야 하는 맛 아니 무슨 맛이야? 맛있어 맛있네 아 먹었지? 두고 온다 이거 그냥 아까 바다오다에서 네 이거 수프야? 응 먹게? 한 입 먹어봐 맛있어 설마 전반 먹기 그거랑 같이 먹게? 아니 아직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전반 먹는데 먹기 아깝다 맞죠? 먹을 거야? 보관해라 먹을 건데? 근데 무슨 맛이야? 민트 초코 맛이야? 모르겠어 일부러 먹어 초코 있다?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자 한 입 먹어보실 분? 잔만보 해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만보 해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부라뇨 그럼 해부라고 그러지 모르는 그러면 분해라고 하냐? 분해? 해부가 낫잖아 아니면 생명체한테 해부가 맞지 탐구 생명체가 아니잖아 잔만보 탐구 시간입니다 잔만보 탐 내검사 사이버에서 진 사람이 한 입 신고 아니 형 귀 먹어 내가 형한테 저것도 먹어볼게요 어른이니까 주는 거야 티닝인가요? 여기가 쟤 뭔가 소스가 없거든 맞아 여기 안에 차 있는 거지 어때? 맛있는데? 어 맛있어? 여기 겉에 구해 맛이 안 느껴지고 그냥 빵의 맛밖에 안 느껴지네 이거 있어 봐 칫솔을 먹으니까 어때? 그냥 먹으니까 키고스찌개가 배운 것 같은데 난 카트찌개가 저는 성민이랑 팔찌를 맞춰보세요 야 초코 근데 여기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맞추자 귀여운 천팔찌 비즈팔찌 이런 거 네 매사점을 가고 있습니다 쇼핑을 좀 하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할게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왜냐면 매장 안을 못 찍으니까 쇼핑 오케이 오케이 안녕 안녕 짠 지금 시간은 오늘 18일에서 저는 지금 라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계산입니다 라면을 주문하면 티켓이 나오는데 여기 앉아서 내면은 또 해주세요 신기방기 이렇게 두고 내리면은 올라와요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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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빈이 빼꼼 우빈이 빼꼼 우빈이 빼꼼이야 그리고 저는 폭발을 했습니다 무슨 각도 이거? 한국 고딩의 여행 고딩이 아니시죠 브이로그 마음만큼은 고딩이에요 마음만큼은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자리가 이랬습니다 라멘이 오면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한번 제대로 먹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진이의 마음만큼은 고딩으로 major thank you 마음만큼은 초등학생이에요 라면을 이렇게 안 빠지는 게 맞아? 할 수 있어. 형 정모잖아. 난 정모야. 맞아 난 정모였어. 면 불꼈다. 아직 면 한 입도 못 먹었어. 먹겠습니다. 아 면 불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라면이랑 국물이 달라요. 설렁탕 먹는 느낌. 정진이 완전 편이네. 이따 닦이 먹었어. 왕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라면을 다 먹고 동키 호텔 가서 엄마가 심부름으로 부탁하셨던 파스를 사러 갑니다. 착한 아들이죠. 엄마가 부탁한 파스 파스. 여보세요? 약하러 왔는데 종류가 많아. 동전처럼 동그라미 붙이는 게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물 파스도 있고 많은데 왜냐면 영통을 해. 여보세요?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알겠어. 정모는 지금 약을 사고 동키 호텔을 열심히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4층 전자제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4층 전자제품. 형, 나 키보드 이거 사줘. 나한테 말한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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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분, 정모 형이 세계 선물로 키보드 사준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사준다고 해서 아니 뭔데, 뭔데. 봐봐, 봐봐. 키보드 사달라고 하니까 지금 암보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짜리인데. 한국에서 사줄게. 알겠어. 나도 이거 있어. 나 보조배털이나 살까? 이렇게 저는 쇼핑을 다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숙소에서 또 기대러 갈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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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은 리허설도 하고 라디오와도 하고 이것저것 했어요. 저는 우선 빠르게 씻고 오겠습니다. 안녕. 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컵라면을 물에 올리고 말았습니다. 잊기 기다리면서 러비티랑 품애를 하려고 합니다. 뭐하니? 라고 보냈어요. 익었나? 진짜 이은거 같기도 하고. 셀카 보내대로. 스테이캣nicas 하나 만들어서 아 불겠다. 아, 큰일 났다.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불었는데 더 맛있네요. 영상도 찍어 보내줄까? 좋아하겠지? 이따다키마스. 좋아하려나? 이따다키마스. 불었어요. 품에 집중하다보니 불었습니다. 근데 품에가 재밌어요. 그만큼 재밌지요. 한국의 매운 라면이랑 섭탈하게 맵진 않고 살짝. 걸쭉한, 아니 걸쭉한도 아닌데. 깊은 맛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치우고 씻고 올게요. 안녕.